거기 꽤 괜찮긴 했어요 근데 일산이 좀 밥 먹을때가 많았는데 밖에서 음식점이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는 솔직히 음식점이 많은 느낌 와 근데 만화가 48이야? 개사기 아니야 이거? 만화가 이렇게 조금 늘어? 이정도면 거의 뭐 스킬 안 들어도 될 정도인데 왜 이렇게 바짝 졸아있어 이정도면 긴장 풀어 편하게 이시안 처음 만나보나? 아이씨 성대를 안해주네 아 나이스 아잇 나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의를 구현하기 노력하자 근데 까지 이거 안 될 거 같은데? 아 씨 이게 맞아? 아니 왜 안 잡아? 뭐해 리신아 아니 구호를 왜 빼가지고 룰루한테 방어주고 잡아줬어 잡아야지 아니 왜 구호를 그냥 빼지? 얘가 안 돼버리네 왜 W 찍을걸 나도 칠수를 좀 많이 했으니까 자 넘어갑시다 아유 아쉽네 아 뭐 너무 아쉬운데? 어떻게 저걸 못 잡냐 아 아 쓸걸 그냥 아 속상하네 이거 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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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쳤어 아니 왜 내가 무기지? 뚫어버리자 안 되겠다 좋은데 뭐야 왜 이 지킬이야 기분 나쁜데 이거 제발 지킬하게 해주세요 알뜰하게 잘하고 있다 아 이 지킬이 딜이 세가지고 다이브가 잘 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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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운데 리신 아 아 어 이 새끼 냥냥이 시스 도둑 잘 먹고 갑니다 치는 거 맞나? 도와줘 와야해 응 응 오우 으악 근데 그냥 안 돼 으아 으악 흐흫 1,2,3,2,1 징수의 종을 갈까 정수를 갈까 징수가 딜이 그렇게 세다는데 징수로 한번 가볼까? 마나도 줄어들었는데? 어떻게 할까요? 나이스! 어디 고양이가 혼자 돌아다니냐 나이스 이즈 불쌍해 이즈리얼 도망가 진짜 도망가면 어떡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커저를 왜 나한테 안 써주고 지한테 쓰고 있냐 이즈 불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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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면ieu 대전 pallids 최차іль 이lean 건 secondo 아우 나 아쉽네 아니 벙 앱 안 봤어? 아 니 신아 왜 그러냐 게임 혼자 날려먹으면 어떡해 아 진짜 참 안 그래 난 이런 게임을 원하지 않았다고 뭐냐 뭐해 우리 팀 왜 이렇게 못해 아 공지가 많네 아 공지가 많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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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필리핀 땡큐 우리 잡아라 레드 지켜주고 싶은데 이 집 녀석이 꽤나 까붙니다 빌빌빌빌빌빌빌빌 암 암 암 암 암 아 너무 건방지다. 미치겠다 아우 씨 국날라온다 이즈구 아 이러네 이제 너무 건방져 아 왜 이렇게 게임이 답도 없어 보이냐 너무 힘들다 이 게임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 상상조차 가지가 않네 아 졌네요 심지어 어떻게 이기냐 이 씬이 어뷰 아닐까 이 점수를 어떻게 올렸지? 절에 ㄷㄷ 잡았나? 해치웠나? 러이스 워클릭 할만한데? 아 아칼리 더블킬 아칼리가 해주나? 굴배가 너무 세고 있나? 그냥 뭐 엄두가 안나 여기 뚫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거 어떻게 잡아야되나? 흠 흠 포탑이 가게 되었습니다 흠 흠 왜 스택이지? 도대체 몬스택 흠 흠 흠 흠 흠 저쪽 자에게 규칙은 피해 히스코어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는데 게임을 왜 이렇게 밀리하지? 불골 차이가 좀 많이 나 어우 들어갔네? 왜 그랬어 아니 나 레트 먹고 온다 오잉? 말도 안 되는 슈퍼 플레이가 나왔다고? 오마이 갓 이번에 미드 안 밀면 영원히 못 밀 것 같은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발 조명이 좀 있지 아니 이번에 미드 못 밀어내면은 영원이 못 미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존나 어이없어 다른 나라겠네 이랬다 이 새끼 어뷰 아니야? 미세이 저번에 봤던 그 새끼 아니야? 헤카렘 아니야 얘? 맞는 거 같은데? 헤카렘이랑 윙맹이 똑같은 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맨날 이상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듣고 겁나 열받아 그냥 왜 말을 안 듣냐고 엉 엉 아 어 아 그러니까 얘 그냥 짜증 나 왜냐면 뭐 맨날 게임에 이상하게 존나 중요한 창갈데 뭔가 뭔가 일부러 안 해 일부러 안 잡고 일부러 안 오고 그런 게 너무 안 들지 쟤 땜에 게임하기 싫을까 진짜로